너 힘들면 그만해도 돼 내가 기다릴게 이 마음 완전히 나한테 못할거지 비윤아 나 왔어 왔어? 짜잔 어때? 예쁘다 거 봐 내가 잘 어울릴거라 그랬지? 고마워 맛있는 냄새나 뭐야? 무슨 냄새? 비밀 에이 뭔데? 뭐야? 비밀이 됩니까? 안돼 저기 가서 가만히 앉아있어 에이 나도 도와줘야지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거에요 뭐 만드는데? 매운 떡볶이 너 좋아하잖아 어? 어? 아 너 매운거 잘 못먹지 아니 적당히 매운거 한번 잘 먹어 어 이거 잘하는데? 어 괜찮아? 너 원래 칼질 잘하고 괜찮아 조금밖에 안되겠어 그니까 내가 한다니까 아 좀 쓰친거야 밴드있지? 어 여기서 내가 가지고 아니야 해볼거 해 저기 소녹장에 있어? 응 응 다 네 좋아 네 뭐 너리 정рев같은 우려 너리 스메— 여기 왕이 잇는 어 아 날 이 불쌍해 못찾겠어? 어.. 못찾겠네 어디에 있어? 앉아있어 내가 가져가줘 응? 응? 손 줘봐 내가 붙여줘 야임말도 안해? 알게 아냐 미안 뭐가? 응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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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괜찮아 너 그 사람 오래 만났잖아 그 사람이랑 나랑 닮아서 나 만나는 거 같아 응? 너 힘들면 그만해도 돼? 아니 꼭 말하지마 니가 오늘 진짜 힘들어 나 봐봐 나 진짜 괜찮아 응? 내가 기다릴게 이만 완전히 나한테 올 때까지 보내주세요 네 하하 나 잘 나 나 나 하지만